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렛츠야 여러분 오늘은 헤라토고 6월 25일 날 웨이팅 1차 하고 8월 8일 날 집을 울고 지금은 9월 4일 네 한달이 조금 안됐죠 네 알집을 빼려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알집을 잘 물고 있어요 지금 한컷이 지금 알집은 빠방 한개 음 우선 꺼내 봐야 될 것 같아요 뚜껑을 제거하고 핀셋을 준비하고 핀셋을 2개를 준비하고 얘를 뺐을 거에요 어딘가로 계속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네요 네 뺏었습니다 안컷은 날짓 쳐져서 여기저기 방황을 하겠죠 맞출 수 없습니다. 색깔, 컬러 얘네들 토군데블랙 계열이 아니고 약간 갈색이 뛰죠? 이거는 이유가 아직 완성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완성체가 되면서 한번 더 탈피하고 그러면 오리지널 자기 발색을 띈답니다. 알은 지금 뽀슬 뽀슬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눈치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알이 조금 동그라지 않고 누레고치처럼 다음은 용이네요. 뜯어볼까요? 오! 헉! 오!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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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애들이 있어요. 안에 보이나요? 숫자 부분 잡아서 네. 애들이 꽁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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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뼈라고 하면 돼. 다시! 지금 하얀 종이로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받쳤어요. دا? 고맙습니다! 첫번째 네 무지막지하게 나왔네요 또 무지막지하게 잘 나왔어요 지금 까맣게 변한 애들 무정란 애들 상태에 안좋아져서 썩은 애들은 제거를 해주시구요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알집을 좋아해요 그래서 알집채로 여기다 집어넣을거고 그전에 애들 까만색 얘네들은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같이 있으면 썩어요 썩으면 안되겠죠 이걸 다 제거해줄거고 그전에 세팅을 하는거를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짱 네 지금 통을 준비했습니다 애들 놔둘 통이구요 적재형 케이지 소짜리구요 보통 적재형 케이지 정사각이나 이 소짜에다가 많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에코호스는 아니고 피아젤을 넣었어요 일반 에코호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네 개체가 많을때는 저희같은 경우는 소자를 써요 그리고 개체가 좀 적을때는 정사각을 쓰구요 보통 피아젤가 배송받으면 건조되있죠 저희는 모든 바닥재를 다 건조시켜서 배송해요 왜냐 아시죠 오랫동안 보관하셔도 한마리정도 키우시는 분들은 에코호스 한 봉지를 다 쓰지 못하니깐요 적셔서 보내놓으면 네 오래 놔두면 냄새가 나요 그럴경우는 꼭 구멍을 입구를 네 비닐봉지 입구를 열어서 네 놔두신 후 건조된 상태로 되게 관리를 하시면 돼요 햇빛에 놔두시면 안되구요 따뜻한데 놔두시면 안되구요 꼭 봉투를 열어서 관리를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물을 전체적으로 분무지를 해주시고 아 그리고 왜 피아젤을 쓰냐 일반 에코호스 써도 되는데 네 내 새끼는 소중하니깐 소중하니깐 좀 더 좋은걸로 해줍니다 이렇게 처음에 물을 뿌리고 바로 넣으시면 안되구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이제 젖어 들어갈거에요 젖어 들어가서 어느정도 일정하게 습기를 머금고 있는 바닥재가 완성이 되면 그때 돼서 넣어줄거에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해면 스폰지 네 해면 스폰지 해면 스폰지를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죠 이 해면 스폰지는 어떤 역할 네 건조지역 건조지역을 만들어줘요 애들이 보통 습한 데에서도 잘 네 스파이더링에서 유체로 잘 부하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더 가끔 네 바닥재에 잘못 세팅 해가지고 너무 습해버리거나 그러면 애들이 문제가 와요 그래서 네 그런거를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넣어주는거에요 보통 다른 브리저들은 이거 안넣어요 안넣는데 저는 넣어요 음 왜냐 내 새끼는 소중하니깐 네 한마리라도 로스를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에요 이렇게 보통 기본 베이스로 깔아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알집을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애들이 알집이랑 근처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네 다 애들이 탈피를 해서 유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넣어줄거고 그리고 얘네 꺼내는 꺼내들 얘네들 까만색 잘 보이죠 지금 썩은 애들 걔네들만 분리시켜서 다시 이 안에다가 넣어주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질게요 누구나 집에서 쉽게 네 관리통 만드시고 네 관리통 만들어서 얘들 잘 부화시키시면 돼요 아 추가로 여기 옆에 보면 극세사망 저희가 판매하는 극세사망으로 막아놨는데요 이거는 소파리가 못들어가게 막는거에요 위에 덮개에도 네 덮개에도 보면 여기 테이프로 다 막아놨거든요 구멍이 있어서 유체가 돼도 여기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파리들이 여기 들어가서 애들 네 문제를 낼 수 있어서 소파리가 못들어가게 극세사망으로 막아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진행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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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